이번 주 첫 소식은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을 찾아 힘차게 말을 달리며 2014년 청마이해를 맞이하고 있는 천안시 승마연합회를 찾았습니다. 천안시 승마연합회는 50여 명의 승마 동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안 지역의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기술 보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천안시 승마연합회 최태현 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천안시 승마연합회를 하는 단체이고요. 회원은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청마회를 맞이하여 새해 복마인도 받으시고요. 올해는 청마회입니다. 마을들을 많이 타셔서 천안시 승마인구가 늘어나는 원년의 해로 원년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승마일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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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